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 3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미중 갈등이 또 이쪽으로 터지는 것 같은데 대만 문제를 갖고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대립을 하는 거죠. 스카 요시대 일본 총리가 정상으로 대면 접촉으로는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백악관에서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례가 돼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정확히 4년 전에도 당시에 아베 총리가 제일 먼저 1차고로 아베 총리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뉴욕에 있는 트럼프 자택으로 찾아간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스카 요시대 총리의 어떤 방미는 조금은 그때보다는 좀 덜 액티브해 보이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첫 번째 공식 방문을 한 다음에 바로 에어포스 1을 타고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별장 겸 리조트가 있죠. 유명한 데잖아요. 마라라고. 거기에 이제 마라라고 가서 골프를 쳤죠.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된 그런 방미가 됐는데 그때는 거의 친구처럼 형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지? 약간 좀 위에서 이렇게. 말이 많았죠. 그때. 그런데 이제 스카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섭외력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나왔던 이 두 정상 간의 공동 성명이 대단히 중국을 자극할 만한 문구들이 아주 그냥 범벅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의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만나서 그냥 양국 간의 이해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온 얘기가 중국의 행동이 인도태평양으로 콕 찍었잖아요. 인도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 안 좋은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인도태평양. 태평양이라는 게 워낙에 큰 지역을 관장하죠. 포함하죠. 남중국해도 태평양이고 사실 우리 동해에서에 남해도 다 태평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특히 일본과 중국은 사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하고는 좀 다른 게요. 중국과 일본 간에는 생가꾸열도 다오이다오라고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는. 그게 영토 분쟁 중인 거예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적어도 영토 분쟁 전혀 없다고 해도 방공식별교육 자꾸 넘어오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영토 땅 그렇죠. 이거 가지고 분쟁 중인 건 없죠. 일본과 우리 한국이 말도 안 되는 독도 그거 가지고 일본이 자꾸 성가시게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일본과는. 그런데 중국과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생가꾸열도는 어떻게 보면 일본 지도를 쭉 보면 야 이거 일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쭉 밑에 있잖아요. 본토랑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해하와도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중국 영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의 어떤 영해라는 게 굉장히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만 문제까지도 이제 이 두 정상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네요. 대만 해협 전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즉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또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내정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현재 홍콩 대만 신장 위구르 다 이 미일 간에 만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거라 얘기를 하지 왜 우리 거라 얘기를 하는 이런 반응이 바로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수교 이후에 예를 면 대만이라는 52년 만에 명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성명력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가 총리의 입장에서도 뭔가 받아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천모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들 골치 아프다니까요. 총리. 중국이 아니고 우리 수출 이런 거 골치 아파요. 이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천모들이 그러려면 단독회담도 안 되고 너희 첫 번째 불러주는 거 이거에다가 동경올림픽 이거 일본 정부의 준비를 신뢰한다고 얘기해줬고 중국에서 다오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생깍구열도 니네 지지한다고 얘기해주는 거 없다. 그러면 가면 뭘 얻어오겠어요.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 올림픽 하고 싶습니다. 좀 지지해 주셔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다오이다호 아니고 생깍구라고 좀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대신에 대만을 준 거란 말이에요. 대만을 공동성명에 넣어서 중국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에 실익이 있는지에 잘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올림픽이요. 미국이 지금 뭘 지지한다고 되고 안 되고 해요. 올림픽은 이제 적당히 포기. 아니. 올림픽이 백신이라든지 혹은 뭐예요. 혹은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니. 우리 보고 지금 오라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이건 지금 허풍선이 같은 거고. 또 하나는 안 그래도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견제하니까 이건 그냥 오는 건데 거기다 이제 대만을 넣어서 아마 상당히 부담돼요. 표정을 보니까 약간 옛날에 아베처럼 그 여유 있는 표정이 안 나와. 이 사람이. 좀 다급해요? 어. 거기 이제 보면 약간 얼었어. 그래. 아. 이거 또 가면 또. 아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전 이제 차관 같은 거. 다케오치 유키오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같은 경우 아사히 신문에다 썼다는 거예요. 스가 총리에게 각오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번에 중국에 대한 의사표명은 루비코 강을 건넜다. 대만을 거기다. 공동성명이라는 건 정상 간의 가장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잖아요. 공동성명이니까. 그냥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기자회견한 게 아니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다며 중국의 보복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정상으로 미중 충돌에 일본이 만려들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 스가 총리도 3법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10월이 되면 중위원 임기가 만료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기 초반에 굉장히 인기가 있다가 그러다가 무슨 스캔들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형편없거든요. 아베의 어떤 카리스마도 없는 데다가 스캔들까지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국면이 되고 또 방역에 대해서 어쨌든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2천 명 가까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마저 그냥 무산이 돼버리면 이거 총리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감안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문제는 일본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 타자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5월에 초대받았거든요. 두 번째로. 얘기하긴 해야 되겠네. 가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때 그러면 여기다가도 대만 얘기를 영시한다든가 혹은 반도체 같은 것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사이에 대면 정상회담이 없어요. 스케줄이. 바이든이. 그러면 보세요. 어쨌든 취임 후에 전화통화도 하고 줌으로 했지만 대면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게 일본, 일본, 2번 한국이에요. 그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중국, 동북아시아의 어떤 정세라든지 동맹과의 대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아래 한국에 대해서는 아마도 중국과의 산업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산업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고판이 뭐냐면 삼성을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슈가 곧 한 달 있으면 우리에게도 닥쳐오는데 글쎄 이걸 어떻게 다 현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사실 전에는 빨리 만나고자 로비도 해야 되는데 로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굉장히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단독회담 그러니까 둘이서 식사하고 둘이서만 하는 그걸 한 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데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결코 기대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한 번 외교통상 쪽 전문가 한 번 모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 한 번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외국인들이 사흘 들어서 우리 주식 많이 산 것 같은데 특히 반도체랑 배터리 또 쓸어 담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3200에서 오늘 3198이니까 한 1포인트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3200도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이긴 한데 지난 12월의 일 동안에 이틀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계속 샀는데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만 3조 14억 원어치를 샀어요. 꽤 많이 삽니다. 소리 없이 꽤 많이 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상반홀 중에 3조 이상을 산 거니까 만약에 하반홀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6조가량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많이 산 겁니다. 그런데 뭘 샀나 보니까 다 예상하시겠습니다만 표가 나와있고 표를 좀 보여주시면 삼성전자 1조 220억, SK하이닉스 3200억, 카카오 2800억, SK텔레콤 2600억, LG화학 이렇게 샀는데 대체로 보면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샀다라는 거죠. 한미정상회담 예정되어 있단 말씀 드렸죠. 미국에서 뭔가 투자도 하고 이렇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반도체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널널하게 남아돌면 그런 얘기가 좀 덜 나오겠죠. 안 그래도 남아도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반도체 쇼티지라는 상황과 겹쳐있기 때문에 미국에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반도체 지원금 500억 달러, 500억 달러 그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반도체 업체들한테 500억 달러 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조금으로. 그런 상황에서 다음 카드는 삼성전자를 주목합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얼만큼 어떤 형태로 어디에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자들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한미정상회담이 5월이야? 대충 그 어간. 그러게 전으로 뭐가 해야지 이게 뭐가 아구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정도가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신규 투자. 신규 투자 중에서도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가 발표되어질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어쩌면 정상회담 직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그런 정도가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외국인의 어떤 무리 주식에 대한 쇼핑은 바이코리아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 특정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시가총액의 상위 10위 안에 있는 주식들을 골고루 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하반월에 과연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상승률은 제한적이죠. 왜? 개인들이 재미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횡성전자. 이것도 기관도 워낙 많이 팔고요. 기관도 많이 팔고. 그래서 개인의 매수세가 4월에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야 돼요. 조금 저가에 산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바람은 좀 쳐 올려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너무 보수적이야. 깔아놔. 공격적인 매수세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은 지가 며칠 됐는데 이 위로 더 가기 위해서는 뭐가 또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2020년, 20년 7개월 만에 1,000을 넘긴, 이게 마디지수라고 그러잖아요. 코스닥 1,000은 20년 7개월 만에 본 건데 그러면 통상 1,000포인트 넘어가면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푹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안 빠져요. 1,000포인트 넘어가서 약간 저항 좀 바뀌었는데 그랬는데 하루에 0.05% 빠진 이후에 하루만 빠지고 그다음에 5등은 계속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이 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 타자가 그러면 1,000포인트 이상에서 어떤 게 가장 유력할 거냐 이걸 보는 건데 결국 실적 성장주로 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닥의 업종별 한 달 전 대비 영업이익 전망치 변동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한 달 전보다 지금 코스닥의 업종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얼만큼 개선되느냐 이걸 본 건데 전자장비 및 기기 이게 뭐예요. 저거잖아요.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것들이죠. 좋다는 거 아닙니까? 신증설 많아질 것 같으니까.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다 소부장이란 말이에요. 인터넷 서비스. 거기다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여기 나오는군요. 그다음에 의료장비 및 서비스. 바이오. 바이오가 최근에도 다시 힘을 내죠. 그리고 개인생활용품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게 이게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이게 더 확진자가 드니까 호텔 및 내죠 안 좋죠. 식료품 안 좋고 휴대폰 및 관련 부품 통신장비 이런 거 안 좋다라는 거. 실제로 가서 5G 관련된 것도 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5월, 4, 5월 또 그 이후에도 2분기 내내 코스닥이 1000포인트 이상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뭔가 해주려면 우리의 관심은 이런 실적이 개선된다고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예상하는 이 업종 정도에다가 제한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예전처럼 낙폭가대로 해서 쭉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애널리스트를 했다라는 게 보도가 됐는데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상승세가 사실은 코스피하고 어떻게 될 거냐. 코스닥의 상승세가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라고 봐요. 수급 상황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그만큼 가볍고 거기다가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5월 초에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 칠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용주 위주로만 돼 있는데 대용주라는 게 대체로 코스피 쪽에 많이 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코스닥의 대용주 비중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은 계속 보시되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거기다가 2차전지 쪽에 소재 부품 이런 데 관심을 계속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세 가지 뉴스로 오늘 경제 뉴스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희 김효진 연구원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이번 주 잘 살펴봐야 될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또 금리 등등 해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들 정리해 드리니까요. 잠시 광고만 듣고 와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